다음은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이명은 사무국장이 준비한 오늘의 이슈,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은 청년의 날입니다. 올해는 9월 21일 내일인데요. 올해도 청년의 날을 맞았지만 3년 이상 쉬고 있는 청년이 8만 명을 넘고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청년이 5만 명에 이른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이 당면한 현실과 문제의 해법에 대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고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또 안하고 그냥 쉬고 있다. 이런 청년들이 지금 8만 명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간단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청년층의 가장 큰 고민이 취업일 텐데 19일에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중에서 집에서 그냥 쉰 청년이 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기서 그냥 쉬었다는 것은 직업 교육을 받거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은, 그러니까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요. 최종 학교를 졸업했으나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지난 5월 기준으로 23만 8천 명. 네, 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 중 가장 큰 수치입니다. 네, 이 중 그냥 쉬었다가 8만 명이니까 3명 중에 한 명 꼴인 겁니다. 네, 19세에서 29세 사이 청년 고용률은 46.7%, 그러니까 절반에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졸업하고도 학자금 대출을 못 갚는 청년들도 많다고요? 네, 이런 청년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액이 661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자가 31만 8천여 명인데요. 네, 이 중에 제때 대출을 갚지 못한 인원이 5만 명 가량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일정 소득이 넘어가면 의무 상환을 하는데요. 지난해를 살펴보면 의무 상환 최초 개시 인원이 7만여 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지난해 의무 상환 소득 기준이 1,621만 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을 충족하지 않는, 취업하지 못하거나 질날 나쁜 일자리를 전전한 청년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졸업하고 나서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하는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연간 1,620만 원 정도는 넘게 벌어야 그때부터 이제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건데 의무가 생기는 사람이 줄었다는 것은 1년에 1,620만 원도 못 버는 청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을 하더라도 급여가 아주 낮은, 좋지 않은 일자리를 전전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 청년들의 현실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 GDP 중심의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배경을 좀 보면요. 한국의 실질 GDP 국내 총 생산이 1990년부터 약 30년간 4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좀 사회의 어두운 부분도 있는데요. 자살률을 살펴보면 1988년에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는데 2020년에는 OECD 평균의 2배로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GDP 중심의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에 그러니까 GDP, 그러니까 국민 총 생산,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됐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게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기준을 이 GDP에서 찾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린피스에서 19일에 이런 취지의 GDP 부작용 청구서 퍼포먼스를 서울 신촌역 인근에서 펼쳤는데요. 이 청구서가 너비 1.8m 길이 5m 초대형 청구서였는데 거기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세대 간 기후 불평등 가속화,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 폭증, 행복지수 OECD 최화위권 등 우리 사회가 GDP라는 지표에만 집중하면서 놓치고 있는 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잘 살게 됐는데 행복지수는 훨씬 더 떨어진 현실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웰빙 예산제를 뉴질랜드에서는 하고 있다고요. 이건 어떤 겁니까? 네, GDP의 대안으로 뉴질랜드 웰빙 예산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뉴질랜드 정부는 2019년에 현대국가 중에서 최초로 국가의 공식 예산을 웰빙 예산으로 명명했습니다. 이 예산 제도는 정부가 예산을 수립할 때 경제성장 정책만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매질, 정신건강, 환경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뭐 2023년에 뉴질랜드 웰빙 예산 정책 목표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생계 곤란 가구 지원, 또 두 번째는 신중하고 군용 잡힌 재정 정책, 또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건강과 교육, 주택과 관련한 기본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 또 마지막으로는 생산성의 향상과 탄소 배출 감축의 기반을 두 경제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정책의 목표가 GDP를 높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느냐에 맞춘다는 거네요. 네, 우리나라도 2014년에 국민 삶의 질 지표 체계를 만들어서 매년 보고서를 내기는 하는데 이 지표를 예산이나 정책으로 반영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반영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